너무 예뻐 얘는 얼마야? 너무 좋아 밀가루 소금 베이산팡 다 많이 넣어볼까? 밀가루 소금 베이산팡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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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야채 소금 시拉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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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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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엄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나는 팔 사지 말고 이거 한번 신어보기만 해요 아니 진짜로 한 번 걸어다녀볼게요 어때요? 제 공학적인데 어때요? 앞에가 비어있는 느낌? 왜 그 너무 푹신해가지고 그치 너무 푹신해 태현아 여기 39불 이렇게 붙여져 있는 애들도 있네 여기는 완전 리털 클리어라니까 여기는 클리어라니까 나 여기서 하나 그래? 그러면 39불에서 세일하니까 31불 나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한번 볼게 아들 배달이hl 확인하고 싶을까 아침에 Mr. Girl 혜연아 그 뭐야? 아 여긴 갈 필요 없어 너무 비싸서 아냐 너 볼 필요도 없어 아니야 아니 안 살 거니까 아니 안 사도 괜찮으니까 알아 부담스럽게 왜 왜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는 이런 데도 인기가 많지 이런 식으로 쪄가지고 서있으니까 이거 좀 뭐야? 훨씬 더 이렇게 나와 너무 예쁘다 아 이름 조합? 네 근데 이제 써니로 해볼까? 찾기가 힘들어 이게 NY 뭐 아무튼 이런 거 장식에다가 이런 식으로 신발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 예쁘다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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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기도 해라 근데 이건 빼고 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껴입는 거는 다 무포함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꿈이라고 보여 그치? 근데 이제 커터마이징이 되니까 귀엽다 34불 아이들 신발도 벗나요? 54불 아 34불 어? 어떤 거? 아 너무 예뻐 얼마야 근데 얘는 얼마야? 야 사람들한테 선물해도 예쁘지 않을까? 야 이거 사람들한테 선물해도 예쁘지 않을까? 어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샌들을 이건 명품이 한국 갈 때 선물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얼마야? 지금? 54불 54불? 어 한번 신어볼까? 한번 여기서 신어봐도 되지? 그럼요 근데 팔이 안 맞아 엄마 구로 신어야 돼 어? 아니야 아니 팔이 안 맞을까? 아니야 맞아 엄마 구로 신어야 돼 안 예쁘다 구로 신어야 돼 응? 엄마 근데 샌들은 양말을 신으니까 안 예쁘지 사실 양말을 빼고 신어야 돼 야 근데 어떻게 맨발로 신니? 아니 원래 샌들을 맨발로 신으라고 좋은 구경했다 엄마 여기 여성 배전 1층에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또 리발스 옷은 잘 안 입으니까 너 여름가 찬니? 아니면은 응 엄마가 응 이런 청바지는 입거든요 응 아니? 응 천천히 봐봐 당연히 여기다 청바지 같이잖아 응 응 이런 반바지는 입잖아 응 빛바른 거? 좀 밝은 거 있잖아 응 빛바른 거? 까만색도 필요하고 하얀색도 필요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의 옷이 필요해 응 응 응 음 응 응 응 너는 냄새가 어디있어? 지금 Torah 나의 도움이 나의 이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보바드 보바드 사먹으면 되겠네 아아 치플레드 치플레드 괜찮네 아빠가 좋아하니까 근데 너무 추울때 먹으면 안되는데 사가지고 집에가서 먹는데 우리 사가지고 집에가서 먹자 아들아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집에가서 먹자 대신이 맛있는데 형이 옛날에 뭐 조작을 해줬거든 영상 옆에서 그래서 엄청 맛있더라구요 그럼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뭐하는거죠? 뭐하는거죠? 음.. 스프레스. 진짜요? 한 번 더 먹겠어요? 좀 더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먹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냥 아보카도하고 스프레스. 네. 아보카도도. 네. 그리고 치즈. 엄마꺼를 개봉할게 여기와 세상에 웬일이야 이거 샀어요 이거 대현이가 이거 사줬어 마그네슘이 왜? 진짜 어떠니? 이게 남녀 공용인데 어떠니? 나도 사고싶어 너무 좋잖아 가죽이 슥슥 닦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싸고 이게 엄청 싸고 엄청 싸게 샀어 70불에 샀어 70불? 학교 갈 때 당장 신어야겠어 너무 예쁘다 갈수록 해 네 그냥 신나다 맛있다 되게 맛있어 에섬테이기 아우 뜨거워 너무 맛있다 고맙다 맛있는 거 사줘서 여기도 기나리 넣어주거든요 근데 비싸서 개다리는 안 넣어 다진마늘 소금 고춧가루 계란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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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